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투표에 임해야 할 텐데요. CBS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는 단순하게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현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전쟁이 우리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4당의 대선 후보 모두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방식과 해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평화 유지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없이는 대북 지원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평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주도해온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윤환철 연구위원은 대립과 대결보다는 대화와 화해가 중요하다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면서 그들의 태도가 변하길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막는 기조로 간다든지 선비핵화라는 어떤 있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건다든지 이런 태도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린다. 태도를 바꾸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런 태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윤환철 연구위원은 또 기독교인이라면 평화를 제일 잘 실현할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환철 연구위원은 기독교인이라면 나를 희생하더라도 평화를 지킨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질문 ب cinematic